안 들려! 뭐야, 앞으로 하는 거야? 그게 안 됐어? Let's fucking go! Put your hands up! Let's go! 단일하게 다 쏟아달라는 제스는 like L-Fucking Black Hole 내 에코 DJ에 단속 신다 보급격 Flow 내 아름을 하지 shit 내 원하는 덕격이 이렇게나 문제 하나 없는 dog fucker So I understand when I don't take how it is 그 남자다운 척게 와 you act like a kid 바지 벗고 시원하게 달려 가치인으로 키워 왔지만은 러시아 오기지 않아 못 가 내 용서적인 상황 무한대를 그려주려 쓰러진 파이 저 너의 그 위 한 절대 감단한 무수이 붙어봤잖아 이 손에 더 떨어진 그 사고는 일부적 내가 줄을 말했지 난 두 수이 이 노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두 손을 다 써야될 것 같습니다 두커씨 아 네네네 큰 소리로 해주세요 큰 소리로 아 네네네 큰 소리로 피곤주인이 좀 나 Elektros고 도망가 또 공이 난 내가 고교대 너네들도 하든가 곧곧 숨어라 네 머머머리가 보이라 헌틀러 가스 깨달아 여기 MOTHERFUCKING 두 월다 They're my BKV에 던지나 I don't have a rap 정상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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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그냥 수건이네 특별한 수건은 아니고 아 리미티드 에피카의 친필 사인 수건을 사인을 하는 순간 약간 약간 조금 조금 사인을 하는 순간 단치가 떨어지죠 이 친필 사인 수건을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와우!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가장 크게 외치는 모습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미스트라이 앞보지 마세요 저기 뭐 저거 뭐야 이스타랩 저기까지 던질 수 있습니다 저기 힐닷 알티스 저기까지 충분히 던질 수 있습니다 저기 저희의 신분은 가능합니다 저쪽도 가능해요 이어 attent전전전전전 미스트라 씨 조선아 이러면 쓰라씨가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미쓰라 지내면 뭐.. 이거는 지금 강도가 없는데.. 어..? 누나는 좀 바뀌잖아. 자, 자. 내가 마이크 바꿔줄게. 자, 여러분 카운트 10부터 할게요, 10부터! 가장 큰 소리로 와우를 외치시는 쪽으로 미쓰라 지내셔 수건을 던집니다. 자, 가볼까요? 10 9 8 7 6 5 4 4 3 4 5 5 5 6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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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6 5 6 6 6 7 7 7 7 7 7 7 7 8 9 10 10 10 10 10 10 11 3 10 13 14 15 14 14 15 15 소리 질러! Everybody put your hands up Know we all born Hayden 영광을 준비했어 다음에 또 만나요, see you later Everybody put your hands up You know we all born Hayden 영광을 준비했어 다음에 또 만나요, see you later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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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,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오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Woo